와 확실히 아침에 물 색깔이 진짜 다르다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데? 너무 다른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너무 얕아? 응 너무 얕아? 너무 얕아? 어 너무 얕아 어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아 으 으 비가 뜯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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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왼쪽 왼쪽 이제 해변에 들어가야 됩니다 발 나가지 말고 네 네 파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눈이 말아 안녕 파도가 델타진다기 오잇쪄 파도가 델타진다기 오잇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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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가 델타진다기 오잇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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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이 아닌데 이렇게 안 보여 아 그렇죠 오잇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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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꾸로 된거 아니야? 저쪽이 바닥 아니야? 상관없나? 몰라 왜냐면은 위쪽이 더 넓어 보이는데? 근데 지금 내가 보긴 그런데 자기가 다리를 좀 더 펼 수 있을 것 같아 왜 뒤쪽이야? 다 똑같아? 아까가 다? 아까가 다 에이 설마 이제 하겠지? 오늘은 파종 좀 사났네 뭐지? 안된 거 entré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 저랑 놀러 오는 것 같 Cla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